인강 3대장 특징 총정리 입시덕 후 이번 겨울에 인강이나 들어볼까 하는 후문들 인강 3대장 중에서 저한테 딱 만나니까 잘잘 딱으로 추천해줄 후 착한 가격의 대자스러운 라인업 배성 파이백 입자랄 임시 커뮤어들 세이 가성비 하나는 대성이 원탑이라고 와 사전예약하면 도제 배송비가 무료인 점도 은근 백불이라더라 여기에 인서울 메디컬에 합격하면 방급 효율주 에이 이러면 쌤들 라인업은 별로겠지? 도독 착한 가격의 대자스러운 라인업 자랑중인 연애 부거 김승미 쌤 드르르 못하는 수학 한석원 쌤 목소리 원탑 영업 유명학 쌤 엔시티가 뭐야 하탄 우정환 쌤 던청 구구구 구국사 전용기 쌤 과거부터 대대로 전해내려온 레전드 쌤들 싹 다 모아놨어 구경수 쌤들은 하탄탄맨 크룹이라 불커리 타도 왜 없다고 하 특히 공성 문학의 김승미 쌤 헌매는 유대종 쌤이 장배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탐구가 빠진다고 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있지 상점 김정환 쌤 전용기 쌤 수업은 스튜디 로랄 뿐으로 재미있습니다 대알 추천한다고 하 대성마임에게 진짜 장점은 거의 모든 인강이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점 평강 촬영은 잡음도 많이 들리고 수업 흐름이 중간에 끊기기도 해서 짐승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흔더더기 없는 묘꼬만 수업 배쌤이랑 1대1도 하는 느낌 낭낭하게 챙길 수 있어서 바파더라 그런데 메리 큰 단점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좋다는 것 이투스나 메가에 비해 쌤들이 적고 일본어 반문 같은 과목은 아예 수업도 없음 고모님 등 거를 탐켜드리고 싶다 또는 학원 과외를 다니면서 보조 수단으로 가볍게 듣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대성마이맥 주총함 후 임강의 트랜지한 감성 한 스푼 이투스 레전드 인근 사이트 추가요 쌤들 선택지도 많고 수능 과목도 거의 다 있어요 쌤들 라인업도 장난 없는데 0.1조 이투스지 중거 김민정쌤 전실두부상 영어 김범구쌤 쌈막가스티 뽀뽀뽀 수아 정승재쌤 반가워 지영쌤이야 바탕 이지영쌤 응 또 화내요 물리 이규철쌤 그런데 젊고 잘생꾼 쌤들 죄송한데 실판 보지 마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런 쌤들의 생 트렌드도 바삭해서 감성도 잘 맞는다고 정승재쌤 배커리 타면 수학 고백 타이틀 싹가능이라는데 최근에 TV 나온 거 보고 신뢰도 벅상 중에 그리고 만약 이타 생일 사문 선택자다 무조건 이지영쌤 강의 들라더라 이투스만의 찐 장점은 바로 월간 구독과 두세 달 얇고 굵게 인강 퍼리 타고 싶은 학생들에게 애플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인강 보면 1,000원씩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인강 보면서 고소한 행복도 챙길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한가지 3구 과목 라인업이 다른 곳에 비해 아쉽다고 하 정치 경제 과목이 없다는 것도 대알 아쉬운 포인트 따라서 1년치 패스가 부담스럽다 또는 민강쌤 얼굴 곧 용기 부여다 하는 학생들에게 유투스를 추천 후 역시 1위는 1위여 내가 스터디 인강 사이트 1위답게 선생님 수도 앱 도전 1위 수능 과목도 전부 다 있는데 선택지가 많다는 게 대알 장점이라는 정의만 하세 그런데 다른 쌤들 라인업도 대알 미쳐버리 미미미누 닮음꼬 중고 정민철쌤 욕쟁이 침데레 영어 고정식쌤 비강계 김태희 한국사 이다지쌤 대그맨보다 웃기다 지리 이상쌤 2.8배속 국놀 물리 기갑쌤 아 애정하는 쌤들 더 많은데 시간상 약하 일단 수거 초심자들에 김도욱쌤 추천한다고 하고 수학 중상위권 이상은 전우진쌤 허리 타면 공플스케이스 노지게 찍는다고 하 수학 개념 강의는 중성은쌤도 괜찮다고 하더라 이리덕후 역사덕후라면 이다지쌤 비상쌤은 주적권인 거 알지? 메가도 인서울 올 메디컬 붙으면 환급해주는데 수능 만점이면 무려 1000%나 환급해줘 물론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인강 패스가 무려 100만원이 넘어간다고? 부모님 등골 비다 못해 안으로 접힐 기세 따라서 일타 인강쌤들 필코스로 듣고 싶다 오늘 그건 모르겠고 환급받아서 꼭 제대로 뽑아보겠다 하는 학생들에게 제안 추천한 구독해라 후 부자본 학생들 쌩노배 학생들은 EBS 인강부터 듣는 걸 추천한다 아마 인강쌤들의 배운 맛은 없을지도 그럼 구독하시고 새해 열공해봐요 여러분 빠이